안녕하세요 랭킹코리아 입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에서 2000년 이후 중공된 대단지 아파트 중 전세가가 가장 높은 아파트 소개해 드릴게요 이사 재테크 지역 공부하실때 참조하세요 첫번째 구암동 단감 뜨란체 부산 진구 구암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5년 중공된 15년차 아파트로 총 6개 동 25층 630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지적으로는 동원초 동양초 동양중학과는 도보로 5분 거리 그 외에도 부산국제중 부산국제고 카이스트 부설영지학교 등 많은 학교들이 주변에 위치해 있고 롯데마트 이마트 등 대형마트 4개점이 10분 이내 부산의 관광릉서 어린이 대공원도 6분 거리에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버스로 10분 정도만 내려가면 서면이 위치해 있지만 그래도 지하철역과는 2km 도보로는 20분 이상 소요되고 부산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오르막 경사가 있는 곳에 위치한 아파트라 도보로 이동시 자연스럽게 운동은 되지만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기준 매매가는 중공 이후 지속 우상향중이며 24평 기준 1억 9천만원 평당 792만원인데 전세가는 2019년 역전세까지 갔다가 현재는 1억 8천만원으로 전세가율은 무려 94.6% 수준입니다 부산 진구의 수요와 공급을 살펴보면 2020년에는 수요 대비 2배 이상 공급이 많고 2021년에는 공급이 거의 없다가 2022년에는 수요 대비 3배가 많은 6545세대가 공급 예정입니다 2020년 올해는 수요 1805세대보다 3734세대가 많은 5539세대가 공급 예정입니다 항공듀로보는 주변 정경입니다 이 글은 부동산 정보 대표 사이트 호객론호에 등록된 실제 거주자분들의 아파트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아파트는 부민동 이 편한 세상 부산 서구 부민동이 위치하고 있으며 2004년 중공된 16년차 아파트로 총 8개동 20층 613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지적으로는 부민초등학교와 토성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그 외에도 많은 중고등학교와 부산대 아미캠퍼스 동화대 북민캠퍼스가 있고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부산대병원 동화대병원 북민산공원 등 많은 생활 편의시설이 2km 이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앞에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부산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오르막 경사가 있는 곳에 위치한 아파트라 도보로 이동시 자연스럽게 운동은 되지만 불편함도 많이 있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기준 해매가는 31평 기준 2억 2천만원 평당 711만원인데 전세가는 2019년 역전세까지 갔다가 현재는 2억 1천만원으로 전세가율은 무려 95% 수준입니다 부산 서구의 수요와 공급을 살펴보면 2020년에는 수요 대비 3배 수준으로 공급이 많고 2021년에는 적정 수준, 2022년에는 다시 수요 대비 3배 많은 2,101세대가 공급 예정입니다 2020년 올해는 수요 546세대보다 1,013세대가 많은 1,559세대가 공급 예정입니다 항공 뷰로보는 주변 전경입니다 항공 뷰로보는 주변 전경입니다 부동산 정보 대표 사이트 호갱노너에 등록된 실제 거주자분들의 아파트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항상 구독자분들께 재밌고 유익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넘버원 지식공유 채널 뱅킹코리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